안녕하세요. 반응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라오스로 가는 날이고 저녁 7시에 버스를 타고 11시간을 가면 베트남이랑 라오스가 인정해 있는 베트남 도시까지 갈 수 있고 거기에서 팍스까지 몇 시간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 버스가 있다고는 하는데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여기 낮장에서 출발을 할 것 같고 버스 1통 버스로 예약을 해둔 상태라 버스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지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 탈 때 다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낮장에서 출발하는 여행사고 어제 여기에서 패켓을 예매를 해뒀습니다. 32만 동이었고, 꽁꽁 위쪽에 베트남 국경까지 가더라고요. 국경 근처까지 가는데 거기 마을까지 11시간이 걸립니다. 네, 확세까지는 700km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일단 거기 가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버스도 기다렸다가 버스 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32인승 버스라서 조금 좌석이 넓은 편입니다. 40인승이 되면 좀 더 커튼이 없더라고요. 조금 더 비싼데 조금 더 넓어서 이걸로 예약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11시간을 가면 베트남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 뭐 몇 번을 멈췄다가 갈지도 모르겠고 11시간 걸린다는 것만 알고 있고 지금 7시니까 내일 새벽 6시쯤에 도착을 하겠죠. 거기 가서 라오스 가는 미니펜이라던가 버스를 예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랏에서 나트랑으로 왔을 때도 용버스랑 크기는 똑같은데 그거는 풍정버스라서 조금 더 세고 그리고 조금 더 넓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뭐 USB 충전이라던가 이렇게 커튼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 그비되어 있으니까 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택배라고 합니다. 점리의 물을 하겠습니다. 점리의 물이 너무 안 좋아하게 hear. 이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섯시간 지났네요 로우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부흥마트였던 못왔는데 다섯시간이 지나네요 여기 휴게소 겸 음식점이 있어서 여기서 좀 쉬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쉬는지 몰라가지고 벌써 반정도 왔는데 눈도 좀 감고있고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보다가 스토크 같은거 풀다가 하니까 시간 금방금방 가네요 다음에 부흥마트까지는 잠을 좀 자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멘 막 제대로 자는 안오는데 그래도 뭐 좀 자다가 깨다가 해가지고 콘돔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4시 50분입니다. 갈라오스 국경 지대까지는 여기서 한 2시간, 1시간 반 더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짐 정비하고 출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버스 탄 게 제일 최장 시간 버스 탄 게 아닌가. 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버스 출발하면 도착해서 다시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간 버스 타고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국경 지대고 10km만 가면 라오스인데 여기에서 팍세로 가는 방법을 여쭤보니까 30만동인 것 같은데 일단 아저씨 들어와서 이야기 중입니다. 팍세로 가는 버스는 여기에서 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 가서 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만동에 일단 가기로 이야기를 듣고 가서 네,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버스 타고 라오스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7시 반에 출발을 한 번 하고 오후 1시 반에 출발을 하네요. 네, 여기 보이는 버스 타고 라오스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비용을 내야 돼가지고 총 비용은 35만동입니다. 가깝다는데 일단 소개해가지고 데려다주기 날짜 시간 되는 3만동을 드렸고 출발하는 거 기다렸다가 여기 타고 라오스 탁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국 신사는 완료했고요. 네, 출국 신사는 완료했고요. 여기에 지나가는 한국인이 별로 없어서 출국 신사하는 데 조금 오래 걸리네요. 이 비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토이 국경이고 이제 라오스 국경 쪽으로 가가지고 입국 신사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베트남분들은 여기 라오스 국경 출국할 때 2만동씩 내시더라고요. 저는 뭐 알려주신 분도 없어가지고 그냥 드렸습니다. 한국인이 캄보디아 입국할 때 1달러, 3달러 내듯이 부친한 분들도 출국할 때 이렇게 돈을 내시네요. 신기하네요, 신기해. 여쭤보니까 이게 통이세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확실히 제가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그 정도로만 이해되겠습니다. 네, 라오스 입국 심사도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짐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 다 실어놨기 때문에 아예 검사를 안 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는 그냥 투어리스트인지 아닌지 그것만 물어보네요. 더 신기한 거는 베트남분들은 여기에서도 돈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뭐 5만동인지 10만동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또 내시더라고요. 하여튼 네, 버스 타고 팍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세로 도착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내리려고 해서 내렸는데 여기는 팍세가 아닌데 뭐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먹겠네요. 불신카드도 없어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역대급. 진짜 아무... 진짜 데이터... 말도 더듬어서 안 나오네. 진짜 데이터도 안 되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들어갔는데 떨고 놓고 가가지고 와... 라오텔레코 이쪽으로 가면 있다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을 킵으로 환전하고 근처에 호스가 있길래니까 탔습니다. 팍세 간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14만 킵이나 하네요. 네, 이게 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을 방금 전에 환전한 상태라서 킵으로 드렸더니 더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할진 못 되네요 이거. 네, 22시간 만에 팍세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또 다운타운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툴기를 5만 킵 주고 네, 호텔까지 가기로 했고 두 번째 버스에서 영광을 별로 찍고 싶지 않았던 게 그 이유가 아저씨가 일단 프로트캡 하여주로 장난을 놓쳤고 첫 번째 폭격 넘어 오는 버스에서 바로 버스를 데리다 주시지 못했는데 와, 진짜 오늘 살려서 제일 당황스러운 날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일단은 당뇨에 팍세에 도착할 때도 없었고 뭐, 돈도 없었고 내가 지금 진짜 아까도 맴봉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700km를 22시간에 걸쳐서 팍세까지 부착을 하게 되요. 팍을 줄 수 있고 그러는데 뭐, 팍세를 수강을 할지 아니면 차마사 좀 내려갈지 구간을 처참히 정해보고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한번 보고 다 외골로 갈 때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힘이 없어서 힘이 없네요.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